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트렌드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자의 삶에 스며들 수 있고 삶을 증진시키는지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기술이라던가 새로운 기술에 앞서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게이밍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서진입니다. 카이스트 상업디자인학과 1공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HCI 석사를 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를 가서 제가 느끼게 된 점은 디자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HCI라는 융합적 학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떠한 디자이너고 내가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떠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리즈를 서머스쿨로 가게 되었어요. 딱 갔는데 저한테 다들 너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포트폴리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처음 이제 HTM이랑 CSS를 처음 배우면서 혼자서 손코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가 포트폴리오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 더 드러났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시애틀에 있는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이 HCI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가진 옵션 중에서 가장 좋다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3개월 정도는 되게 우울했어요. 시애틀 날씨가 그때 당시 가을 날씨가 되게 우울한 것도 있었고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을 덮고 그냥 저는 거기 학교에 있는 절반 정도의 그냥 평범한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또 다시 포트폴리오를 잡고 거의 매일 진짜 포트폴리오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최소 한 시간 정도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시점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 작품을 일단 저장하고 기록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했으면 리크루터라던가 인사 담당자가 본다는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UX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리크루터 아니면 뭐 이제 인터뷰어라는 가정을 하고 조금씩 다듬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바웃 페이지를 조금 더 100명, 200명 넘는 수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상세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 들어갔을 때 아 이거는 어떤 어떠한 프로젝트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무슨 툴을 사용했으며 얘가 이걸 왜 했지? 라는 게 바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심했었던 것 같고 계속 이제 방문자 기록했어요. 기록을 하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하자라는 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히트맵, 이제 마우스 포인터랑 스크롤 같은 거를 히트맵으로 분석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제 알려주는 정말 좀 간단한 UX 분석 툴이거든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얼만큼 스크롤링을 하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이제 메타 텍스트라던가 이제 디테일 텍스트 같은 것들이 좌측으로 정려했을 때, 우측으로 정려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구글에 지원을 했었어요. 인턴. 제가 되게 이제 구글 인턴 지원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다른 기업들은 너는 인턴이고 너가 아마 하게 될 일은 이 일일 거야. 너는 이 팀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인턴십 본래 말래였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선택권을 줬던 것 같아요. 너가 뭘 좋아하고, 너가 뭘 잘하는지를 이제 구글 폼으로 작성해가지고 어떤 팀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상세히 나열하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제가 이제 적었었죠.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홈, 네스트 이런 팀이랑 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VR, 에어스페이스, 데이드림 팀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유튜브 같은 팀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재밌게도 세 팀이 다 연락이 왔어요. 팀 매칭할 때 제가 동시에 이제 세 팀이랑 같이 인턴을 보게 되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장 원하는 팀이 이제 데이드림 팀이었기 때문에 HCI 포커스로 산행 디자인한 팀에 갔었는데 5년, 10년 앞에 어떠한 증강현실 툴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게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글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컬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구글이를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어떤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산행연구라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데이드림에 있는 산행연구팀에 갔을 때 디자이너로서 산행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품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너무나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들 선망하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일하는 것 그게 어떤 경험인지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미국에 처음 왔었고 안 그래도 테크 기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본사를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살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테스트해보자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인턴했어요. 인턴십이 끝나고 그때 당시에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고 이제 인터뷰도 보고 했었는데 선행연구팀에 있어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좀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빠르게 제품을 개발해내는 팀에 가고 싶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되게 그 부분에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제 HCI 대학원에서도 제가 배운 것도 있지만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정성적 데이터가 있고 정량적 데이터도 있고 있고 한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현재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일하고 있는 디지털 UX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투이션과 상충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냈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저 디자인보다 낫다. 사용성 측면에서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디자이너가 갖고 끌고 가게 되는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 인터액션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의 직감에 조금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그리고 현대에 있는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 둘을 다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정말 좋은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디자이너스토로의 계획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5년 뒤에 나는 어디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기보다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요.